인해 인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i 우리 말 안 들지 아무렇게나 맘쥐 집어넣게 우리 말 안 들지만 네 덕분에 세세 번호 꽂힌네 저 푸른 동창 위에 너가 같은 거 우와! 이게 누구? 새성운이다! 새성운이다! 우와! 우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굴 아이돌마스터 소문 좀 드렸어요? 네! 선물 준다고 선물도 준다고 해야죠 여기 중에서 칼이 씹을 저희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라면! 우와! 우와! 정서 없는 거 아니고 MC분이 잘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MC분이 잘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선물이다! 야 선물이다! 야 선물이다! 지금부터 우리 페타곤 글로벌 아이돌답게 117개국 우리 전세계 팬들에게 한 분 한 분씩 매력적으로 소개를 해볼까요? 자 우리 막내 우석군부터 우리 막내 우석군부터 왜요? 왜요? 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지만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지만 키가 가장 큰 우석입니다 우석입니다 오 좋아요 키도 매력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멋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온 유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야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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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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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펜타곤에서 메인보컬 맡고 있고요 이번에 뮤지컬 아이언마스크에 데려왔으니까요 뮤지컬 한 번 보여주세요 뮤지컬을 어떻게 보여줘? 넘버 하나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지금 이 순간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긍정을 담당하고 있는 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긍정적인 표정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의상에서도 느껴질 때 펜타곤에서 가장 도발적인 후위입니다 세 번째 아하 저 어제 씻었는데 이렇게 물 받아서 세수를 이렇게 hola 펜타곤 신원 gracias 패스를 옆에 계신 분은요 태국에서 올 태국에서 올 태국에서 올 죄 ہم 가사 lamation 태국에서 에 engagements trust 태국 민간lere contamin 몬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자 귀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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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로 같이 오 잘한다 나 나 나 나 결국엔 난 난 사랑 앞에서 찌질이야 난 사랑 앞에서 찌질이야 우와 어땠어요 팬들의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뒤에 또 그 사랑도 확인을 해보기로 하구요 자 지금부터 앨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자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미니 7집이구요 일단 앨범명 제목은 펌스왑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펌스왑이 이제 엄지척 이런 뜻인데 좀 이름에서 느껴져서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의 앨범을 만들려고 전곡이 저희 멤버들이 직접 다 쓴 곡들이거든요 네 개구리 나랑 느리지 아무렇게나 많이 붙잡아 놓지 개구리 나랑 느리지만 네 덕분에 세상 거를 꽂혔네 자 여러분 여기서 글로벌 아이돌 아닙니까 펜타고기 그냥 하지 말고 CD를 들을 테니까 매력을 뽐내면서 우리 막내 이거까지 글로벌하게 이게 한번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한 씨 1분이에요 시작 네 이 썸드업이라는 앨범은요 이렇게 아주 예쁜 분위기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쁜 좋은 카드도 들어있습니다 정상 제가 나왔네요 또 오! 포트카드?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도 있으니까요 아주 거꾸부입니다 새로운 앨범은 그린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타이틀곡은 청개구리 영어로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 컬러는 우리 타이틀곡의 타이틀곡 왜냐하면 이 프로그룹의 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앨범 모두 멤버가 직접 만든 곡입니다 모든 앨범 모두 제작곡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앨범 전지 전지 앨범 전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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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딱 맞았어요 이번 노래 청개구리 가사부터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고 특색 있는 가사 치킨이나 먹어 그렇죠 상처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파트에 그래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하루에 일 딱 하고 있는데 네 응치킨 응치킨 강요하지 마세요 응치킨 응치킨 치킨이나 드세요 응치킨이나 드세요 나를 왜 나쁘게 네 포인트 안무도 있죠 네 포인트 안무는 어떤 부분이죠? 네 포인트 안무는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바로바로 셋 셋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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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한다 개구리 댄스입니다 개구리 개구리 노래는 한 번 사랑하는 우리님과 사랑하는 우리님과 천년만년 살고 싶어 살고 싶은 댄스 살고 싶은 댄스 어 살고 싶은 댄스 네 만난 우리님과 천년만년 살고 싶어 같은 chợ 개구리 is 네 개구리 네 말 안 듣는 댄스 말 안 듣는 댄스? 개구리를 말 안 듣니 너 condemn 개구리 뭐랄 Forsch. 왜 댄스 배구리 그냥 댄스요 ninguém 이런 시험이 상당히... 대인은 다... 박수 한번 주시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저는 살 땐! 살 땐! 살고 싶은 댄스? 이 약간 느낌에 마카리나가 부서고 저희는 옛날 사람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거 아니에요? 청개구리의 의미가 말을 반대로 알아듣잖아요 우리 맏형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생들 중에서 누가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신원이가 제일 안 듣죠? 신원이가 제일 안 듣죠? 좀 의외데요? 왜요? 의외라는 것도 말 안 듣죠 어떤 부분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알아듣는다? 이번 컨셉은 그래서 엄청 찰떡이에요 잘 어울린다 중기 항상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이 전개구리가 나오길 바랬다 이수이가 바랬게 해줬다 24년 동안 이수이가 바랬게 해줬어요 잠깐만요 지금 뭔가 또 이게 잠깐만요 뭐 왔는데요? 잠깐만요 이건 뭐죠? 이건 뭐지? 아! 직함이야! 대단하! 아! 아! 왜왜왜왜왜왜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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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펜타곤에서 랩을 맡고 있는 장애픈 안경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펜타곤의 춤꾼 키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데뷔하고 멋지게 데뷔한 만큼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기대해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펴볼까요? 초 비브 초 비브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야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데뷔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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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많은 팬분들이 생겨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 없고 앞으로 2년이니까 앞으로 20년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부터 이제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2년 전 펜타곤으로 돌아가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봤는데 아 용됐다 아 용됐어 용됐다 자 하나 둘 셋 너 누구누구누구 자 유토 유토 용됐다 아 발전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아니 왜요? 이유가 있다면 엄청 말랐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네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되게 좋아졌고 네 조금 더 까맸었어요 음 지금보다 지금보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네 알고 보니 첫인상과 실제 성격이 정말 다르다 하나 둘 셋 누구 누구 어후이 네 네 우석 제일 많아요 우석군이 자 이유가 있다면 우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굉장히 이제 형들 말 잘 듣고 네 예형 예형 이렇게 있었는데 예형 예형 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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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아 아 왜 형 아 왜 형 왜 형 어때요 우석군 이제 가족이니 가족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스무살이 넘어가면 이제 같이 나리를 먹어감으로써 네 아 같이 들고 간다 네 형 동생이 아닌 동료로써 동료로써 아 근데 저는 절대 선을 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가끔씩 이제 제 뒷목을 턱 잡으면서 이렇게 조심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네 멤버들에게 애정 표현을 가장 잘하는 멤버 아 하나 둘 셋 올키노 네 올키노 네 이유가 있나요? 그냥 키노가 그런 표현을 잘해요 애정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고 그럼 여기서 애정 표현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하나 둘 셋 해가고 하나 둘 셋 세상에서 하나 둘 셋 세상에 아 아 아 아 그럼 여기서 우리 우석 막내 애기 한번 갑시다 아 막내 애기 한번 갑시다 그러면 그냥 신호회부터 신호회부터 쭉 할까요? 그렇죠? 어차피 갈 거 아 자 하나 둘 셋 귀여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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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하하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유토! 하나, 둘, 셋! 유토 다시! 유토 다시! 유토 다시! 유토 다시! 유토 다시! 애교! 잠깐만, 잠깐만. 자, 여러분! 막내 우석! 준비! 하나, 둘, 셋! 이 방송은 제가 꼭 본방서 사용했어요.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해 갑니다. 이건 비밀인데 넌 개관적으로 예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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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자, 청개구리! 배굴대굴 굴러가 바뀐 돌 뺀다. 정답! 와, 이런 건가요? 빠른다. 정답! 좋아요, 두 문제. 빨라요, 빠릅니다. 자, 자. 뒤집다 손해동공.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헤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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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요. 아니, 헤라요, 헤라요, 헤라요. 헤라요. 다, 그래서 슈퍼서 넘어. 슈퍼서 넘어. 네, 정답! 네, 정답! 개 지는 소리는 꿀꿀 전개놀이 정장! 좋아! 대구 대구 불러서 맞게 해줬다 자, 시간 계속하고 있죠? 좋아! 이거 뭐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번 웃어보는 거야 자, 시간 갑니다! 시간 갑니다! 봐요! 사랑을 지우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 저, 좋아했었다고 저, 저, 좋아했었다고 빛날이 아니에요? 자, 정답은? 너를 사랑하는 지지니 네 아니, 나의앤 win 누가 나의앤mac 아니, 다의앤u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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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눈리 천천히 심장, 깜짝, 지지니 충분히 이거 오늘 자, 이거 오늘 잠깐만요 정답! 고렐라가 굉장히 민첩하다, 원래는 굉장히 민첩하다고 정답! 정답! 너무 쉽죠? 정답! 와! 원석이 형이 잘하는데? 기감아 줘요? 한 번이잖아! 한 번이잖아! 알겠어요, 자! 자존심 지고! 아,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가 해봐도 돼요? 아, 이거요? 아, 그대로 보고 이거! 나보다 모르니까! 야, 야! 이거 재밌어! 아, 이거 재밌어! 어, 좋다! 어, 좋다! 야! 오! 이야! 손자, 무대에 들어가서 걸치! 자, 먼저 엉덩이를 쓰기! 자, 여러분! 자, 한 명씩! 자, 돌면서! 애교하지 말고! 돌면서! 이름 다 쓰면 돌고, 애교! 애교! 호이입니다! 우리 지금 청개구리로 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운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타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ymus 안녕하세요! KLC 시청자 여러분! 열혈! wow! HBY! 렛츠 여현을 룸마입니다! 워우! 오우 여러분들은 뭐 잘해주세요? 저는 사실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맞아요 볼링을 자주 치고 있고 아 네 수상이는? 저 재기차기 재기차기? 하하 역시 한국인은 재기차기! 재기차기 전통놀이죠 전통놀이 네 어떤 소원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럼 뉴슬램프 등장해주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비비면 진짜 지니 나오나요? 지금 이거 CG 처리 다 해주시는 건가요? 저한테 말하고 혹시 해주시나요? 야 기대해 진짜 지니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기대합니다 진짜 기대해 이거 야 주문 하나 외치고 해야지 케이러쉬 화이팅 케이러쉬 와우 케이러쉬 제가 멘트를 안 하고 싶어서 하나 를 뽑아왔네요 와우 안에 종이가 있었어요 네 과연 태권도 플러스 태권도? 플러스 K-POP K-POP 희망 태권도. Can you tell me who they are?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Kipo 태권도. Thank you, Jin Dong. 태권도 경험이 있는지? 저는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유를 안 해가지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태권도를 했거든요. 3단. 아니,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말만 하면 아쉽게 말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야, 진짜. 아, 이거 유전적 티려가 있네. 혹시 간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왜 그래요? 죄송해요. 산남 맞아요? 죄송해요, 구구단.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가자! 태권도. 야, 너. 개꼭스 오 녀석이. 네, 같이 가요. 근데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찾아 나서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저희를 가르쳐 주신 사모님으로 될 수도 있고. 그치. 지금 완전 기대가 됩니다. 어, 여기 놀 게 진짜 많은데? 네. 뭐 하고 가면 안 되나? 몸 좀 풀고 가자. 네,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오락시? ез다 뭐 하냐. TEA. 네,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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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독님. 감독님. 오백 원만 주시면은. 저희 한 명이 줄 수 있습니다.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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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장을 뽑는 축구 경기를 한번 해볼께요 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A팀 기계입니다 여러분 입구만 할게요 3번 또 정확하게 850점이죠? 네! 종교 공수! 너무 세게 쐈어! 키바자라! 너무 세게 쐈어! 850인데 나이스! 850인데 나이스! 불안하죠 재밌게! 재밌게 가자! 재밌게요? 재밌게! 그런 거 몰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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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갑자기 900점? 잘 쳤다 860에 넘어있다 860에 넘어있다 860에 넘어있다 850 850 수고하신 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나왔어요 저기 한번 꽃 한번 이거 지고 뛰어가요 꽃까지 가요? 네 아름답게 꽃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좋습니다 꽃이 지금 만족스러워요 나머지 두 멤버는 약간 애교를 한번 보여주시면 내 애교가 좀 성이 안 찬다 벌칙을 드리기도 하고 정신 건강 괜찮으시겠어요? 네 빨리 시작하시죠 우리 기운 타로 아잉꾸잉 아예 좋았어요 전 좋았어요 왜 그래요? 이게 더 귀엽다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사랑이 죄송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 열심히 재활 치유를 중이고요 네 자 이제 저희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열어봅시다 태권도 같이 가! 드디어 드디어 뭐 하는 게 좋아요 와 대박 와 목폭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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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이동 한 명 이동 퀸 한 명 이동 퀸 퀸 퀸 먼저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퀸 퀸 퀸 퀸 퀸 퀸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둘 셋! K-POP! 안녕하세요 K-POP! 진짜 아쉽네요. 최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멀리서 온 소원들이 있어요. K-POP을 이렇게 플러스하고 무릎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 찾은 곳이 이곳이에요. 잘 찾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또 한국에 잘하는 K-POP과 또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인 태권도를 가지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태권도를 알려보자. K-PO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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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저희가 태권도 지금 조금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가 멤버들이 너무 간단한 하에 어? 이 분은 좀 흰 끼가 아닌데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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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세요. 나오세요! 다시! 안 돼! 오, 꼽은 양말. 오, 심장치 않네. 야, 정말. 꼽은, DC 꼽은 양말. 귀여워. 자, 입문 열심히 외우겠습니다. 정서희, 바라봤는데 어떠나요? 박성하자 드릴게요. 사실, 아까 테스트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미 진행이 됐어요. 어떤 테스트인지 모르고 있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저희 테스트였습니다. 띠를 다 알맞게 이렇게 되셨는데요. 귀엽선빈이 빼고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두 번째 테스트 도망갈 텐데요. 격파를 한 번 해볼 건데요. 발차기만 잘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발차기만 잘한다. 꿀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격파, 준비! 아, 왜 그래? 레알이 아니야? 격파, 준비! 야!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해, 그냥 해. 격파! 아, 아직 안 끝났어. 지금.. ㅜ 아직 안 끝났어. 연기하기, 준비! 흐려! 격파! 고향아. 배plin Horse. 준비! 파슬리! 격판! 자 다음! 네 조금만 더 높여 주십시오 높이 높이 감사합니다 더 쓰려고 놀린 거예요 더 쓰려고 우리도 생일 보자 누가 봐줄게 일단 나는 아니야 눈을 담아주시고 눈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일단 파란색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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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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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리 파슬리 탕진입니다 하하하 승희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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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팻본도에 꽃이 하나 있잖아요 겨룹 그렇죠 겨룹이라고 oru 강ainted 태아형 원래 태아형은 더 잘 그리는 거 아시죠? 하하하하 네? 다iasm 스퀄 무기의 스페át 자, 잠깐! 시고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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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은 손을 감사드립니다. 네! 자, 몸 딱 좀 제가 볼 겁니다. 5, 5, 5, 6, 6, 7, 5, 6, 7, 7, 8, 8, 8, 9, 8, 9, 9, 10, 10. 일단은 제 기본 동작이 주먹진이 밝은데 발은 어깨물도 조금 더 벌려주시고 염치 쪽으로 하나 그리고 얼굴 지름으로 둘 하나 바로 안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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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이건 똑같은데 박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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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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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네 하나 하나 여기서 왼 발을 들고 대각선에다가 올려주세요 둘 그대로 대각선서부터 끝에 대각선까지 아 어 아 어 안 됐다 원 투 스리 포 파이프 세븐 엥타 원 투 스리 포 나루 프로즈가 턴치기를 한 번 차주시면은 되게 멋있어 맞죠! 왼발 때면서! 이거 한가요? 오 맞아요! 무릎을 차서!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같이 이렇게 K-Pop가 태권들 센도 하면서 이 소원을 이뤄지면서 세계로 많이 퍼뜨리는 좋은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가야죠 이제 인사 드릴까요? 네 2, 3, 4, HBY!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태풍을 많이 살아야겠어요! 자 이제 튀긴 했어요. We're running 빨리어 쉽게 난 안 물러나 이 무대 위에서는 필요 없지 break 불타는 열정은 안 된 게 불어나나 I'm so we're doing a superstar 넘쳐나 불피해 먹지 마 we don't stop 빨리 난 필요 없어 끝까지 날 뱉어 한 걸음에 따라와 갔을까 Highway Highway 더 빨리 Go away go away 넌 날래 매일 애일제도 맞춰 계속 켜고 찍지 Go straight Make it right Yeah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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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t right Set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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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t right Go You want I'm saying 머리 부럽 빨갛지 그는 그다 못하지 Make it right Yeah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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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t right Set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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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t right Go Go You want to be a star You want to be a star K-Rushy, Jin, Dool Yer-Lama와 함께 해봤는데 멤버들 뭐였어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K-POP과 스테콘도 모두 둘 다 사랑해주시고 열흘 남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열흘 고 NHD BY 감사합니다 연락하셨습니다 빡! 치킨! 호호호 지금부터 시청자 퀴즈 문제 나갑니다 펜타곤 새 앨범 썸섭의 타이틀곡 제목은 뭘까요? 1번 고릴라 2번 청개구리 3번 빛나리 정답을 받친 분께는 저희의 싸인시드를 드립니다 만운 참여 문자 드려요!